와, 저희는 어떤 집에 있지? 너무 멋있어. 누가 나를 텔레비젼으로 만났어. 우와, 지금 여기 잔인간 아니다. 오... 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생일 시간을 만나요. 다시 만나요, 인샤알라. 오케이, 다시 만나요. 저는 이제 니즈와를 잠깐 떠나서 니즈와 주변에 있는 멋진 장소로 가려고 하거든요. 니즈파라 알브린이라고 걸어가 굉장히 이쁘다고 해서 가보려고 해요. 아, 라르마? 땡큐, 슈크란! 근데 알아서 멈추는 사람이었는데 입이 안 지쳐서 안 했는데? 아, 여기가 도와줘요. 슈크란, 가질라. 아, 어떡해. 제가 배가 아파서 뛰어왔는데 갑자기 하이, 하이, 하이 이러면서 도와주고 있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알아요, 땡큐서 마치. 그 우리 왓챱 드렸어, 나중에 연락하시겠대. 아, 감사합니다. 여기 완전 다 사람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나 진짜 죽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 신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하이, 하우야리? 오케이, 렛츠 도디스, 오케이. 하이, 하이. 우와, 너무 봐. 진짜 멋있다. 바이바이! 와, 여기 진짜... 예쁘다, 그치? 어, 높다, 그리고. 어. 여기는 옛날에 있었던 마을. 근데 좀 사람이 사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데서. 그러니까, 관광화대가 돼서 가게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사는 건지 모르겠네. 어디로 가는 거지, 길이? 그렇게 일단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비피 스타일. 네, 길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히 정해서 그 코스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흐흐흐흐.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해발 1000m 높이에 있고, 800년 전 정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저기에 어떤 집이 있지? 어, 이거 완전 바위 틈 사이에 계단이 있고, 들어가는 집이 있어. 오. 아, 여기 카페 한번 가봐도 예쁘겠다. 아까 우리 해본 그 카페구나. 우측이 일단 굉장히 특이하니까 이걸 보러 많이 오는 거겠다. 어. 저기에 향해 한번 가볼까? 그럼. 아, 여기. 아, 여기. 나 북미 걷고 있는데. 아니, 여행하면 근육이 길러져야 되는데 사람게 자꾸 희채기 차 태워주니까 근육이 안 생겨. 와, 이런 바위 산이의 마을을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예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거 아니야? 이런데 쳐들어 오기 힘들겠다. 쳐들어 올라다가 아, 힘들어. 이건 아니다. 오마이 갓. 나 와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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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험한데? 괜찮아? 그 무너지면 어떡해, 갑자기? 우지직. 그럼 이렇게 파트 해야지. 아, 씨. 와. 길 죽인다. 길 죽인다, 여기. 와, 여기가 다 둘러보이네. 오, 저기 가볼 수 있겠는데? 길을 몰라서 길을 만들면서 가보자고. 바위 산이의 표면에 문제 만지면. 와, 5만 원 진짜. 바위 산이다, 바위 산. 그러니까 길이가 차 있는 게 있네. 예. 여기 길이 진짜 멋있다. 여기 길이 있어?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 지금 굉장히 가파라요. 조심해. 많이 못 가겠다. 여기 누가 어떻게 놀 수 있는 거야? 이제 여기 여행 끝이지? 글쎄요. 아직 시작인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팔라즈라고 하는 수로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린 수로를 못 봤어. 근데 풍선이 너무 멋있다 그러잖아. 그니까. 저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누가 나를 텔레포트 해줬어. 오만에서야 해키면 내가 이렇게 이상한 길을 간다. 나름 문이야 이거 봐. 아 그래? 여기 사람도 안 되겠네.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주민이가 알겠다. 집이 아니라 약간 좀 물건 같은 거 놓은 창고일 수도 있고 어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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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할 수 없다. 여기가 길이나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는 거구나. 그치? 우리는 지금 위로 올라가서 포트 로건에 갔다 온 것 같아. 아 속도가 엄청 많네. 이따야. 그러게. 제대로 길을 찾으니까 마을이 엄청 예쁘네. 이게 진짜 빌라지구나. 근데 진짜 이거 이렇게 진흙으로 진흙이랑 돌로 해가지고 찾아서 지은 거 아니야. 신기하다. 여기 봐봐. 갑자기 관리가 됐어. 와 저거다. 팔라즈. 드디어 찾았다. 수원. 여기 와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도 처음 보는 것 같다. 신기하다.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따라서 걸어줄까? 그래. 아 여기가 본격적으로 모험을 시작하는 곳이네. 저게 몇 백 년 된 팔라즈라는 수로 시스템이래요. 여기 보이는 이 야자들이나 이런 것들 다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저 수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도대체 물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니까? 저걸 쭉쭉 차서 올라가면 여기 수원을 만날 수 있대. 응.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하더라고. 안녕. 먹는 소리 봐. 와 신기하다. 수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왜 이렇게 오만에 와서 하이킹을 많이 하냐? 그 오만이 하이킹이 굉장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산이 많아서 가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이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딜 가나 주사 끝내주는구나. 나중에 인간이 다 어떻게 멸망해서 외계인들이 여기 놀러오면 선명하겠지? 자 여러분 이 보이시는 초록색깔 정은 인간들이 트레킹이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표시한 방향 수시입니다. 그럴 듯하다. 재미있죠? 그래서 막상하면 착각 착각 사진 찍고 그치? 이유가 있나요? 초록색에? 초록색깔이 인간의 눈에 편안한 색이자 잘 보이는 색이라는 이야기가 크게 나와있습니다. 잘한다. 너 외계인이지 사실. 들켰다. 너 지금 나 납치하려고. 해본 적 있어서 그런가? 경험자는 다르구만. 그럼요. 제가 텔레마케터도 해봤죠. 투어 가이드도 해봤죠.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해봤다고요. 역시. 나중에 오만 가이드 한번 해볼까요? 하... 아 너무 힘들다. 유유자적. 아... 그늘에만 있어도 확실히 바람이 시원해. 내가 욕심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 트레킹은 46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지금이 5시 반이야. 아 그럼 못 가겠는데? 앞으로도 한참 더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검은색 선이 있잖아. 이 선으로 물이 흐르는 것 같아. 여기 끝에 수원이 있긴 한건가? 여기 쭉 따라가면 수원이 있고 그 수원에서 물을 뽑아내는 것 같아. 저기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조금 있으면 해가 지기 시작할 거라서? 텐트도 쳐야 되고. 여러분 아쉽지만 수원은 못 볼 것 같고 멋진 산 트레킹한 걸로 만족하고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아쉽다. 너무 아쉽다. 미리 알았으면 준비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 여기 완전 완벽한 캠핑 스팟이야. 바닥이 일단은 빤빤해. CCTV 저기 있다 CCTV. 근데 이러다가 캠핑 유튜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피다가 여기 옆에 차 긁어먹을까봐 매우 무서워. 안돼 안돼 이거 BM 덩어리. 오늘은 여기서 잡니다. 우리의 오늘의 집. 오늘의 집? 저희는 어제 여기서 하룻밤 잤고요. 어제 돌아다니면서 봤던 그 절벽 위에 특이한 카페에서 하루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봐. 이끄가 이렇게 생겼어. 동굴이야? 카페로 가는 이끄가 이렇게 생겼어. 와 너무 좁은데? 아 배낭아이머드 여기 너무 좁아. 너무 궁금한 게 이게 원래 있던 공간일까? 아니면 이거를 일부러 만들었을까? 아 있던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이컴 진짜 챌린지를 아는데? 왜 챌린지지? 아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 야 이래서 챌린지인가 봐. 킵고잉. 내물게 빼. 잠깐만. 킵고잉. 얼마나 봐야 되는 거지? 오 여기야? 너무 좋은데? 좋아? 너무 좋은데? 와 여기 좋지? 어. 오길 잘했다. 뷰가 생각보다 더 좋네. 와 360도 뷰야. 그치? 우와. 킵이 여기 작은 거 아니다. 오. 우와. 너무 좋은데? 이게 고작 지금 3,500원의 여유라니. Hello. Thank you. Most of the Korean people take Ais Americano. Only Americano. Yeah. I have a French in muscat. So even there are also on that time Ais Americano. Thank you. I guess yes. Thank you. 여기서도 한국은 아아를 먹는다고 한다. 이 중간에 다리도 건널 수 있고. 여기 카페 진짜 제대로 만든 것 같아. 우리가 어제 이 마을을 다 봤잖아. 다 이미 둘러봐서 사실 여기 오면서 약간 좀 똑같은 뷰 보러 갈 필요 있나 싶었거든? 근데 너무 예쁘다. 아. 뷰와 함께 먹는 아아. 저기 우리 어제 갔던데 보여? 우리 갔던데 다 보여 저거. 어디서든 믿고 지금 맡길 수 있는 음악. 어디서 들어가면. 어디서 들어가면. 근데 이게 입장은은 나이нач인가요? 아. 이게 연장은 오로구를 공개할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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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사랑해 사랑해 어떻게 알았나요? 한국의 영화에서 항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았나요? 되게 친절하게 하다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려갈게요 달리 온 거 같아 우봇 저 높은 데 사람이 있어 진짜? 하이 헬로 하이 신기하다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달래를 오신다 어디서 왔어? 방글라데시 나무에 걸려서 잘 안돌아와 위에 도와줘 저렇게 막 걸면서 올라가시네 금방 올라간다 하하하 오우 무서워 난 못하겠다 오우 위에 걸고 제대로 안걸리긴 했어 오우 내려올 때가 힘들대 오우 나 약간 타고났는데? 잡아 잡아? 오케이 와우 세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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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리할드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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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돈 드리는 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한번 하니까 또 올라가고 싶다 근데 그거 없이 못 올라갈 거 같아 이건 체험 재밌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손을 챙기고 이제 가볼까나 데이치 하이킹하러 갑시다 우이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안녕.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오, 좁아. 저희는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알함무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식사도 좀 하고 보급도 더 한 다음에 이제 자발샴스로 갈 겁니다. 드디어! 오만에서 가장 높다는 산, 자발샴스로. 오만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꼭 가야 되는 곳 자발샴스로 가겠습니다.